우리 1부의 마지막은 김자수 홍보국장이십니다. 저번에는 제목으로 정말 써주셨는데 홍보국장님께서 정말 모노국 최성수님만 생각나죠. 저기 정말 김자수 영국인님 정말 대단한 귀한 분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1부가 어느덧 가고 이제 2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도 정말 귀한 분들이 신앙송도 하고 또 노래도 하고 참 귀한 무대가 이어질 건데요. 오늘 2부 사회는 우리 최정욱 사무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시인이시나오 신양송가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